한국에서 전화하기 한국에서 전화하기 한국에서 전화하기 한국에서 전화하기 어, 이걸로 볼게요 고춧가루 필드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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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서 리허설 한 번만 해보죠 리허설 한 번 하겠습니다 아 그건 쉬워 김재현 계속 이거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맨날 어 호우이 그냥 버킷 빠질 것 같아서 카메라 진짜 무거운 거 아니에요. 안쪽팀에 모아도 되겠네. 잘 먹자. 보이나? 오케이 다시요. 히히! 파이팅!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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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히히! 컴 spect bleed! 히히! ado own welcome! 히히! 타인은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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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щ힁 BECPPE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 아, 잘하네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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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여기서 제일 싼 걸로 다가.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이거 말고. 안녕 반가워. 나는 인국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행국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팬미팅 즐거우셨나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좋은 추억,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네? 옆에 건수연이 있어요.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되게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떤 거를 좋아해 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제가 열심히 한 걸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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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